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벌써 이제 오후시간에 다가왔어요. 오후시간 천만 라디오 아마 천의 장이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이제 또 68,000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훅 떨어지네. 훅 떨어져 그냥. 벌써 500원이 빠져가지고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나와가지고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할 줄 알았는데 다시 쭉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68,000원선도 이제 위태롭습니다. 이제 조만간 67,900원까지 깨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68,000원선이 거의 뭐 지지선인데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현재 코스피 2695에요. 2695.88인데 1.4% 빠지고 있고 현재 그리고 개인들이 7,948억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열심히 팔고 있다. 열심히 팔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코스닥 1.77% 거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926.47을 가리키고 있는데 개인들이 4,160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열심히 팔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엘스퀘어, 에코, 프로비엠, LNF, 페라비스, 카카오게임즈 다 빠지고 있네. 위메이드 셀트리온 제약부터 해가지고 거의 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는 했는데 속복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지금 오르는 게 한 삼성바이오러직스 정도 오르고 있고 나머지 것들도 또 빠지고 있네요. 오를 듯 하더니 또 빠지고. 답답합니다. LG엔솔이 한 2.2%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 1.7%, 네이버 2.2%, 카카오 4.2%, SDI 2.6%, 현대차 0.5%, LG왁 3.4%, 기압 0.1%, 포스코 1.2%, 그리고 셀트 KB가 한 2.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흘러내리는 날이구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전에 한번. 한번 볼까. 오전 아시아 쪽은 어떤가 봤더니 하여튼 아시아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미국 연방준비제도죠. 여기가 이제 강력한 긴축을 시사했죠. 시사했고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도 이에 따른 영향을 현재 받고 있고 일본 니케이지수 2% 하락해가지고 2만 6,803.34% 오전장을 마쳤고 오전에 11시 30분 현재 중국 본토 상해지수 0.44% 하락해서 3,269.06에 거래되고 있네요. 홍콩 항생지수도 0.12% 하락해서 2만 2,053.91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연준이 강력한 긴축을 시사한 듯 따른 것인데 하여튼 6일 날 공개한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보니까 회의 참석자들 다수가 다음 회의에서 한 번에 0.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그런 매파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 증시지요지수도 또 하락 마감을 하고 있고 다우도 지금 보니까 많이 빠졌죠. S&P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3년 만에 최고치수준까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장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중국 상해지수가 0.99% 한 1% 가까이 좀 빠지고 흘러가고 있었어요. 흘러가고 있고 홍콩 항생 1.3% 정도 다시 또 흘러내리고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 니케이도 한 1.7% 정도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아시아권이 다 안 좋아. 다 안 좋다. 지금 달러 1219원 이런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환율도 조금 올랐고 모든 게 상태가 안 좋다. 우리의 삼성전자 6만 8천원 지금 까딱까딱합니다. 지금 8천원 선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벌써 한 230만주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들이 68만주 정도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 우선주 6만 2천 2백원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아침에 잠깐 반짝 오르더니 살짝 다시 또 빠지고 현재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 1만 1천주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했는데 상당히 좋아. 좋은데 주가는 거의 뭐 속된 말로 개차반이다.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인사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교시, 2교시, 3교시 잘 들어주시는데 한번 3교시 한번 영상을 볼게요. 어떤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7시에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면 좋은데 인증도 안겨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늘 부지런한 우리 삼봉곤님 그리고 연준님 그리고 이재시장님도 항상 부지런하죠. 우리 가을님도 상당히 부지런하고 보니까 배당도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 가을님도 많이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님 항상 고맙고요. 우리 노게인 여사님도 그리고 허정훈님 10만 기대합니다. 가봅시다.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다희님도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계승님 3교시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후퇴할 수 없다. 내 인생에 후퇴라는 게 어딨어. 전진뿐이다. 우리 김봉희, 봉희언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주단님 찐팬 가입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출근 중에 기동양합니다. 천마님 항상 고마워요. 같이 갑시다. 우리 주단님 참외동생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달려봅시다.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호연지기님 주가의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단순하게 투자 임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범형님도 출책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찬님 삼전주주분들 힘내시고 행님 영상 청취하면서 멘탈 잡으세요. 좋습니다. 갑시다. 뭘 쫄고 그래.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가면 되지. 리청원님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희님 오랜만에 1,2,3 교시 정주행 고마워요. 우리 이영숙 영숙 언니 천회장님 방송 시청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기뻐요. 우리 박영기님 삼전신망간다고 좋다고 하는 유튜버들 항상 좋다고만 해서 개미들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유튜브 나름대로 좋다고 하면 그러더니 하면 됩니다. 너무 유튜브 말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항상 남탈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나그네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첫 라디오 진행하는 천회장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우리 조전형님 늘 함께합니다. 우리 박준성님 출책 그리고 최양순님 영상 감사하고요. 우리 병희 언니 좋은 아침 우리 황금손님 변함없는 삼전사랑 천만샘 덕분에 꿋꿋이 한 주라도 추미하고 납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찔레꽃님도 반갑고요. 우리 은방울 언니 출석 건강하십시오. 우리 삼손님도 팔만은 힘들어 보임 아직은 힘들어요. 미손님 부자들은 조정장과 위기의 하락장에 주식서를 늘려갑니다. 당연하죠. 쌀 때 삽니다. 그리고 송종헌님 저에게 1교시 하루 시작합니다. 좋아요. 코인반님 역시 천만샘 파이팅 합시다. 우리 코인반님 그리고 장진희님 1주 2주 좋아요. 우리 라온님도 화이팅하고 우리 강병원님 저희들이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원님도 화이팅하십시다. 우리 조강인님도 출첵 좋아요. 아침이슬님 주관이 뚜렷한 방송해주세요. 아니 나처럼 삼성전자 빨아대고 주관이 뚫는 사람 어딨어 삼전분석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 그냥 알아서 아세요 저는 분석 그런걸 떠나서 그냥 삼선에 뼈를 깎는 뼛속까지 깊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삼전분석한다고 맞아 떨어져? 안 떨어지지 하여튼 댓글 잘 보았습니다. 우리 영아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술모님 오늘도 화이팅 고마워요. 우리 아이할림이도 반갑습니다. 우리 차진옥님 열심히 모으시죠. 축하드리고 우리 권사랑님도 즐거운 영상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우리 사랑언니도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숙님도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하영우님인가요? 필리달피아 오를 때도 떨어지고 있더니 하여튼 꾸준하게 보세요. 우리 김태라님도 좋은 날 반드시 옵니다. 우리 박장미님 버틸 수 있게 힘을 줘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 황영수님도 힘내시고 우리 수경언니 우리 하여튼 화이팅 합시다. 우리 신명택님 반갑고요. 우리 김학명님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장영준님 우리 주주주님들처럼 꾸준한 장기 투자님들이 많아지면 주가도 안정을 찾을 겁니다. 하여튼 본인의 소신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여튼 주가는 많이 빠져요. 하여튼 소신대로 열심히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오늘 좀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 끝나고 그때 봬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